여러분들 저 그거 갔어요,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 갔어. 야 브론즈 존나 이뻐. 사전 예약해서 나는 받은 거거든? 존나 이뻐 진짜. 이건 진짜 괴물이야. 에어팟은 유서방 언니 드리기로 했어, 내가. 어머, 어머. 미안해, 브론즈야, 미안해. 험한 쟨 너한테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구네. 너무 이쁘지? 브론즈인데 너무 이쁘지? 이거 봐봐. 여기는 약간, 뭐라 그래, 약간 무광이야. 무광인데, 이건 너무 이쁘지? 얘. 안에 더 기가 막혀. 리얼 리즈. 3개 산 게 아니라 받았어. 나 이번에 핸드폰 3개 다 바꿨어.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이렇게 딱 꼈을 때. 너무 이쁘지 않니? 강낭콩처럼 생겼어. 말라온 김에 이거 고무패킹 껴놔야겠다. 너무 이쁘다. 어? 뭐가 이쁘? 아, 여기 있구나? 어머, 놀래라. 고무패킹이 안 들어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 고무패킹도 브론즈 색깔이야. 말라온 김에 껴놔야지. 어떻게 끼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끼는 건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디다 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끼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이거, 이거, 이거 어디다 끼는 거야? 어떻게 끼는 거야? 아, 그냥 기다려봐. 어떻게 끼는 거야, 이렇게? 어, 아닌데? 모양이 XX인데? 야, 그러면 이렇게 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중간에 끼라고 이거를? 어디다가? 스피커가 귓구멍이 오도록? 그거 이어팁이에요. 그게 뭔데? 뭔 시스템이야, 이건 또? 아이고. 예를 들어, 설명서를 좀 읽어보자. 뭐야? 어떤 사건이야, 이거는? 멀티로,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끼는 거야? 이게 이어폰이, 그러면 이렇게 끼는 건데. 이렇게, 맞지? 어, 이거네, 시스템이. 근데 이거 고무는 뭐야? 이건 뭐야? 버즈를 귀에 고정하게 하는 거라고? 뭐 어디다가 끼워? 고무대기를 해? 고무를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끼워, 고무를? 아니, 고무를 어디다 끼우라는 게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소리나는 부분에 끼우라고? 이거를 귀에 먼저 넣어야 되나? 아니, 듣는 거는 아는데 이걸 어디다 끼워? 고무, 이건 뭐야? 고무 왜 준 거야? 그건 여분이에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여분인데? 기본적이게 끼워져 있잖아요. 어디요? 아니, 저는 기분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 어디요? 어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야? 아아! 아우! 아우! 아우, 바보들. 아우구. 여기에. 봐봐, 바보들아. 아우구, 세상에, 세상에. 아우, 너는 그냥 줄 이어폰 끼고 다녀. 아우구, 나 피곤하다, 얘. 기계치들 내가 설명 좀 해주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 바보들아. 아우, 아우, 이 바보들아. 얘기 들어봐. 언니 얘기 들어봐. 언니가 알려줄게. 니네들은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많이 많이 들고 다녀야 할 판이야. 무슨 버즈야, 버즈는. 너네들은 너무 몰라도 뭘 몰라. 그냥 많이 많이 들고 다녀, 니네들아. 얘,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껴져 있네. 근데 이거를 없어지면 이걸 끼면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바보들아. 아이고. 아이고, 인연들아. 마이마이 차고 다녀. 아유, 징그러워. 아이고. 시상해. 아이고, 시상해. 아이고. 몰라, 너 어쩜 저리 몰라. 아이고. TV는 어떻게 켜나 몰라. 아이고, 징그러워. 너네가 언제 여분이라 그랬어. 이어 TV라며. 어디다 꽂아서 쓰는 거라며.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여분이라 말했어. 언제 그랬어? 아이고. 에어팟 무슨 정품 등록하러 삼성 서비스센터 가라고 그러더니 이것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징그러워, 징그러워. 입만 살아가지고. 언니가 귀에다 꽂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징그럽다. 아이고, 징그러워. 귀에다가 꽂으세요. 막, 귀구멍 사이즈에 맞추는 거예요. 언니. 막, 언니. 그거를 뭐, 가운데다가 꽂으세요. 언니. 막, 입만 살아가지고.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입이 보살해, 입이 보살. 하여튼.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짜. 너무 징그러워. 아이고, 얘기를 안 해야지 내가. 얘 나 정도의 지금 이해력이면은. 낙원상 가고 거기 가가지고. 악기상 사 가가지고. 얘 이거 팔아도 돼야. 훌륭하다고. 너희들은 그냥. 마이마이 껴야 돼. 무슨 뭐. 가운데다가 넣고. 막, 귀에다가 넣고. 잘못했으면 또 응급실 갈 뻔 했다고. 귀에 또 고무대기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해 그냥. 아, 말해 뭐해.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다들. 오케이. ult. 또 구원이 있는 거고. 파이팅. 으 이거. 바로 그 보허 contribution. 도움라. 다. 이따. 를. 또. 를.